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방어 오신컷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우스예요. 저는 PC 받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FPS 게임 기마로 한지 아마 20년이 되었어요. 진짜 어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패드 유저가 데스티니 패드 유저가 뭐 pvp에서 기마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저는 그냥 레이아웃조차 아직 제대로 몰라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아직 기마로 10분 정도 그냥 EDZ에서 게임 좀 연습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게임은 포그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독일어 터빙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지키마 실력은 확인해봅시다. 이건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키바인딩 몰라서 저는 어떻게 슬라이딩 할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어 그거는 저는 왠지 어음 조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지만 저는 어 아이고 저는 키바인딩 잘 몰라서 계속 키보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특히 슬라이딩 버튼 누르는 것이 저는 무슨 바꾸는 저는 키바인딩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 거긴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 오오오 아 저는 적어도 한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추측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어 저는 하나 둘 셋 아 아 어려워 제발 우리는 한 켈 잡아야죠. 안돼 어 오케이 어 샥스의 도그로 언어는 괜찮은데 오케이 이거는 점프 할 수 있어요. 어 여기 어 아 아 누가 훔쳤어 어 아니 샷간 샷간 아 샷간 샷간 샷간으로 바꾸는 버튼이 어딘지 몰라요. 잠시만 아 아니 이건 아 마우스로 안 돼요? 아 오케이 좀 이상한데 아 저는 슬라이딩 하고 싶어요. 이긴 참아서 오 오 오 그거는 버튼이 어려워요. 아 아 제발 여러분 저는 진짜 그냥 한 사람도 못 잡을 거에요.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진짜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그 아 샷간 어 어 어 호호호호 가끔은 그냥 무기 샷간 무기를 샷간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냥 왠지 파워무기가 나와요. 왜 이건 이상한데 지 그럼 우리 네 아버지야 슬라이딩 슬라이딩 거기는 아무도 야 어 지금 제가 잡은 것이 아니었어? 어 제발 컴만 우리 할 수 있어 샷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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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어 아무도 없네 어디야 어 전 그 어 버튼 잘못 누랐어 전 그거 던지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 지진 지민 예스 아 아 아잇 샷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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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웹비바튼 웹비바튼 어 어 대박 웹비바튼 어디야 위인가 위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 기마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헤드는 훨씬 더 변하는데 특히 캐릭터 옮기는 거 훨씬 더 변하는데 전 이런 덱스테리티 어 전 왜 계속 앉아 덱스테리티 덱스테리티 저한테는 없어 야 야 어 어 pp 아 pp 못했어 근데 뭐 다른 팀은 그냥 팀밴스 전 역시 좀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오 아 그면 그만가야 돼 얘는 어음 껑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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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우리는... 아이아이아이 우리팀 봐요 우리팀 점수 봐요 한사람! 아 공감당했네 왜 이렇게 어려워 저는 지금 쓰는 그냥 마우스는 그게 다 하지 좋진 않아요 그냥 어플스 마우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10룰이었어? 한 만원 정도? 전 진짜 아 V버튼 여기야 근데 지금 회피할 필요가 없어 전 진짜 한사람도 못 잡았었어 우리 한판도 합시다 이거는 안돼 우리는 적어도 한사람 잡아야 되죠 그건 안돼 용돈? 아니 용돈가 아니라 뭐가 생겼어? 희망 희망 생겼어 전 독일인이니까 보통 희망이 없는데 오! 저 한사람 잡았어 이거봐 제 전투효율이 0.09입니다 그건 안돼 그럼 한번 한번 다시 그냥 한번 여기 들어 봐요 저는 지금 쓰는 이거는 보는거? 마우스 보는거?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번 이건 이건 다 지금 돌여있는데 줌은?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케이 스프린트? 이건 질주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 버튼이 쓰는것이 어려워요 그냥 작은 어 손가락으로 써야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어 어 이거는 수류탄이야? 그건 E인데 슈퍼 어 궁극기인 F 스테이스 나간거 V 그건 어디야? 아 이거는 아 오케이 이건 PP로 한거 와 똑같은데 근데 어 아 이거는 이건 물리무게로 바꾸는거 그리고 에너지무게로 바꾸는 오 그거 어 그거는 이상해요 그냥 어떻게 무슨 손가락으로 이거 W, A, S, D 쓰면 무슨 손가락으로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편해 컨트롤러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다음판 우리는 이번의 목적은 아 이미 시작한 게임이여 번지는 너한테 왜 이래 네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더 아 아 전 아마 터글로 바꿔야 돼 아무 데 없는데 네 이거 미친 미친 놈처럼 그냥 버튼만 눌렀었어요 cido 오케이 가자 여기는 누가 있어 야 야야야야야야야shirts 어 우리는 여기는 누가 있어 아 아잇 어어 저는olia 缶이 사라진거는 못하는데 슬라이더 어 여기 아무도 없어 저는 무슨 저 그냥 조준하면서 다른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건 익숙하지 않았어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 번 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잡을 수 있을까 아 거의 슬라이더 오 멋있어 슬라이더 멋있어 했는데 이건 근데 진짜 그냥 작은 손가락으로 슬라이딩 버튼을 누르고 즐거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어 여기 누구야? 아 나이스 궁극기 에너지? 오케이 오케이 저거도 오 불 예스! 예스! 아 저한테 왜 이래 이 게임 여러분 진짜 그냥 한 번 패드로 게임해야 하는데 저는 패드 추천합니다 월신더 아 지가 잡는 것이 아니라 아잇! 잠깐 플리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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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진짜 FBS 게임은 음 패드로 월신더 변해요 그거는 그냥 아마 특히 에이머시 때문에 아니라 그냥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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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키마로 제 캐릭터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마 그냥 마우스 에이밍에 익숙할 수 익숙할 순 익숙할 순 익숙하지만 키보드는 그거는 오오 에에에 저는 지 아 그거는 지는게 봤어 저는 왜 샷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쪽으로 아 여기 누가 있어 샷간으로 공격 슬라이더 샷간 어 얘네 도망가지마 저는 이렇게 빨리 어디야 어 도망가는데 핸드캔 주세요 오오오 에 무기 바꾸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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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왜왜왜왜왜 이건 전 진짜 블루베리입니다 이건 진짜 누비입니다 이건 저는 이 게임 패드로 거의 4000시간 했는데 전 지금 이 모습은 20년에 처음으로 키마 쓰는 모습입니다 네 네네네네 어어 왜그래 어 여기 전 이미 죽었는데 저한테 궁극기 쓸 필요가 없었어 이리야 구축으로 가자 어 저는 타이탄 궁극기 들어왔는데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아마 있었잖아 헉 누가 있었는데 이건데 제 10유로 마우스로 근데 그냥 다 마우스 사 아 아 미증 sen 어 누군가 잡았어 나이스 이거 네 오오오 오오오 하필스 하필스 하필스로 Private 아니 이거 아니죠 몰라요 저는 하필스 7명 잡았어 여러분 우리 전투 효율이 1전 넘어갔어 저는 선수입니다 선수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한번 모르겠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 바이